뭐 한템 오고 아 또 위에 내놨네 아 보관먹었다 이거 쓸거야 아 아까 내렸거든 어 왔네 일러 우리 쪽으로 왔다 피킹도 안 해 아이구야 레이스 갈았다 체력이 어디있지 나랑 좀 잡았고 두 명 아니야? 네 저거 2렙있다 앞면이 있던 것 같아 타 타고 먹어 ㅅ발냥아 타 타고 먹어 ㅅ발냥아 타 타고 먹어 ㅅ발냥아 나이스있어 산네 산네 안 보이는데 밑에 있긴 한데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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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네 여기있네 힐 나있어 탁 ㅇㄱ ㅇㄹ 그 결러새끼였네 코파겔 아 아 저거 저게 제어 습기 제어 요 저게 아 마취 쩔거가냐 아니다 아니다 3레벨트 있긴 한데 아이고 쎄겹다 그걸로 점프패터로 타냐 무슨 투팡 게임하나 아 ㅅㅂ 내려 내려 아 이거 힐인데 하나 갈았고 두명도 갈았고 두명도 갈았고 아 오케이 후빙 좀 잘했거든 남은 새끼 남은 새끼가 아프겠다 호라이즌 까 나 살릴게 네 피먹어 나 살릴게 네 피먹어 힐 힐 힐 힐 하라고 ㅅㅂ 옥테인년아 힐 된다고 힐 힐 렛츠 힐 와 발 앞에 있는데 ㅅㅂ 올라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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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 먹어 옥상 먹어 호타로 돼 호타로 돼 발 앞에 우리 발 앞에 잡았다 하아 부자 하나 팀 더왔네 하나하나 끝 하나 팀 더 왔어 하나 팀 더 왔어 하나 팀 더 왔어 도망갈 수 있나 도망갈 수 있어 내려가야 봐줄게 이 새끼 실체먹는 거 죽여야겠다 멀리서 받네 아 이거 가방에 이 새끼야 먹었었네 그냥 죽여버려 이 새끼야 먹었었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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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치고 살리네 나 거기 있어 잠깐만 잠시만 페파 피해 페파 피해 여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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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파 페파 다른 분이 있었다 저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다 거기 아틱트랙 아틱트랙 어 그니까 이까지만 보고 이까지만 보고 가자 걔네 들어갔다 잠글 것 같은데 오 아 오 오 오 오 무조건 여기 가야돼 화이트 쪽으로 가는 게 좋네 빨리 잡을 할 수 있겠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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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있는 데니까 니랑 나랑 퀘트하고 잡자 그냥 얼툴 수 없다 피셔클 한번 써야돼 아우 하나가 밖에서 올라와 1봉이다 킬 킬인데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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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هذا i 아이오스